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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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을 잡아야 돼. 풀라 하지 말고 잡아봐. 몸뚱아리를. 그래갖고 몸을 저쪽에 오른손을 놔요. 킥에 의지하라고.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 킥을 풀어요. 그렇지. 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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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박 수박 아멘 죄송합니다 맞는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죄송한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또 아까 Showcase 저기 안녕하십니까 또 이런거 아멘 아 이 아 자꾸 아 아 으 이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